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5년도 6월 41번, 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41번, 42번 장문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쉬우니까 꼭 맞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목이 있고 단어빈칸이 있지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난이도 낮은 문제들이니까요. 쉽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러한 때요. 언제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1989년에 27살인 이탈리안, 이탈리아 사람이죠.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F씨가요. F라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동굴로 들어갔대요. 칼스베드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답니다. 자, 이게 뭐하는 데냐면요. where she was to, 자, be to, 다시 동사원형 나오면 그렇죠, 뭐 뭐할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략 네 달간 살 예정이었어요. 무슨 부분이었냐면요. 실험의 부분이었는데요. 그 실험은 어떤 거? 목표로 했답니다. 뭘 목표로 했죠? 검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the stresses of long-term isolation, 긴 기간, 장기간의 고립이요. 영향을 주는지 어디에서? 우주에서요. 자, 우리가 우주를 직접 실험해 볼 수는 없으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Pioneer Frontier Exploration 하면요. Pioneer은 선구자예요. Frontier는 개척자입니다. 탐험이겠죠. 뭐 이러한 건데요. 이탈리아의 연구재단이래요. 뭐 이런 재단의 이름인가 봐요. Had selected for linear FC를 선택했는데요. 누구였냐면 20명의 지원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Because she was judged to have inner strength. 내적인 힘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스태미나, 정력이라고 하죠. 자신의 체력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31일. 며칠이에요? 그렇죠. 대략 4달 조금 넘네요. 131일간요. 그녀는 그곳에서 살았어요. 혼자서. In a 6 meter by 20 meter. 이런 데서. 플렉시그랙 모듈에서. 자, 이렇게 생긴 6m, 12m짜리 동굴 안에서 산 거예요. Sealed. 공인되었어요. 9m under the surface. 뭐예요? 지표면으로부터 9m나 낮은 곳에 공인되었답니다. 뭐 없이요? 햇빛도 안 봤고요. Or any other way of measuring time. 시간을 잴 수 있는 방법도 아예 없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극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요. After about 4 months. 대략 131일. 즉, 4달간이요. 그녀는요. 돌아왔어요. Above ground 하면 지상이겠죠.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On schedule. 자, but. 그러나요.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It was only mid-march. 3월 중순이었어야 돼요. 즉, 이 여자는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아, 네. 그 시간이 좀 더 느리게 간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 FC의 underground state, 즉, 그 지하에 사는 동안요. 그녀의 시간 개념은요. 시간 감각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 더 길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요. 늘어났어요. 25시간으로요. Then to 48시간으로. 48시간까지 늘어났답니다. 그녀는요. 자는 경향이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2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자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요. Burst into activity. 활동을 막 했어요. 최대 언제까지? 30시간 동안 활동을 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그녀의 빈칸이 Had gone out of order. 자, order 하면 명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Out of order 하면 네, 바로 고장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녀의 무엇인가가 고장났는데 빈칸을 봐볼게요. 1번, internal clock. 내적 시계래요. 자기 생체 시계겠죠? 생체 시계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맞네요. 자, 나머지도 읽어볼까요? 뭐 디자인, 실력, 능력, 퍼스널 컴퓨터, 뭐 전자계산기, 혹은 실험기구들 같은 것들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밑에 살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뭐가 될까요?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How to select a volunteer. 자원자를 찾는 거? 절대 아니죠. 왜? 더 많이 자는 게 나쁜가? 아니죠. 5번, 아, 3번. 미안해요. Comfortable underground living. 편안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4번 보시면 무엇이 changes. 어떠한, 미안해요. 다시 보여줄게요. 자, 어떠한 변화가 can isolation cause 어떠한 변화들이 고립이 이뤄낼 수 있냐. 자, 고립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냐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41번, 42번 편안하게 푸시고 네, 안전하게 푸시고 문제 꼭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저희는 다음 문제에서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